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한파가 발생될 때 기상청은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령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이때 수도계량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내 계량기 동파 사고는 약 8천여 건으로 한파특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과 2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계량기 동파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량기 내부를 솜이나 헌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에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온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젖어있다면 보온 효과가 떨어짐으로 새로운 보온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파주의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이 방법만으로는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물을 틀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변기물을 한두 시간마다 내리는 것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 사고는 추위가 풀려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깊게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계량기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외출 시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돼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방암모자를 착용해 특히 머리 부위에 보온해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술은 인효와 발암 작용을 일으켜 체온을 떨어뜨림으로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오하는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임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결빙되기 쉬운 이맘때 자동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높이고 앞유리의 성해를 제거해 시야를 넓힙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의 반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 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으면서 출발합니다. 커브길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를 돌면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겨울철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폭설과 한파가한대 Air 한국행사의 단계는 감사합니다.